제군들이여 모여라! 제군들이여 모여라! 저기 타투제군? 통지제군? 모여라! 난 지금부터 이 곳을 청소를 해야 하니 너희는 지금 저 아이가 보이느냐? 저 아이가 보이느냐? 타투도 털 빠지면 너무 심하니까 제외할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지금부터 육아를 하도록 해라! 나는 청소를 할 테니 너희들은 육아를 하더라 알겠느냐? 알겠느니? 뼈다기 가지고 싸우지 말아 얘들아 육아를 도와줘야지 너희들은 다 컸잖아 연주간 제거 진짜로 한우야 청소를 해야 마레로 놀 수 있어요 자, 한우야 청소를 해야 마레로 놀 수 있어요 엄마가 마루 얼른 닦고! 빨리 기다려! 엄마가 마루 얼른 닦고! 안 돼! 이거 봐봐! 찍어줄게! 하트는 엄마의 청소를 도와줄 것이니?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야? 호랑 이거 봐! 옆에! 옆에 닦아! 호랑 나눠먹어! 옳지! 은혜 타투야! 너랑 놀아도 수면이 없단다 엄마는! 여기를 얼른 청소해야 너희들 다같이 돼! 계속하게 있을 수 있어! 엄마 기다려봐! 잘 놀고 있어? 엄마! 어? 잘 놀고 있지? 응! 엄마 얼른 청소할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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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얼굴 있는 거 맞지? 5분만 기다려. 진짜 딱 5분만. 카트야 너 손수 안 부어줄 거라고 비켜줄래? 정말? 정말 거슬리거든, 카트씨? 카트도 놀고 싶어? 이따 또리 쓰면 아빠 오니까 아빠랑 학교 갔다 왔지? 아빠 온 때까지 기다려. 나한테 너무 커. 너 너무 커. 빅펀키. 빅. 소. 빅. 예. 예. 제라니. 이뻐. 저 아이 지금 소리 있잖아, 너가 나와서. 어쩔 거야? 하니에 물거리에 그렇게 화남놈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닥 땅누부터 할 거예요. 배터리에 고기 인형이 너무 지지해요 여기. 지금 가지고 물그릇에 뭘 물그릇이야.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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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